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기호의 사주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악바리근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2018년도에 신청하셨던 분이에요. 회사 퇴직 후 올해 모기업 대표이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부인과는 오래전에 별거중이고요. 엄변술도 뛰어나고 귀인들도 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에 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지금까지 악바리근성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3자가 신청을 한 거죠. 앞으로 언제쯤 돈도 벌고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나요? 정치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팔자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분이 63세인데 63세인 지금 현재 뭐라는 얘기예요? 빈털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기업 대표이사로 취직이 됐다고 했는데 이곳은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60이 넘는 나이에 빈털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했으니 오래전에 별거중이고 이혼은 안했는데 이제 별거중이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하고 싶어하는데 앞으로 잘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60이 넘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의학은 점점 발달하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확실하게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90 넘으신 분들은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도 63세라면 100세까지만 산다고 했을 때 어때요? 앞으로 37년을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건강하게 37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63세면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을미열, 갑신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갑신일주인데 밑에 이제 관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성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성운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조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일간이 갑목인데 옆에 을목이 있죠? 월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겁제운이 있어요. 월간에 겁제운이 있으면 아버지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각기압, 사신압 이렇게 합이 두 개가 있죠? 합이 두 개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기업 대표이사로 취직이 되었다는 것도 뭐예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취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가진 거는 별로 없지만 붙임성이 좋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지가 모두 역마살로 되어 있습니다.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런데 이 미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술축미 내결자를 화개살이라고 하지만 이 미토만 동시에 역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지 네 글자가 다 역마라는 얘기고요. 상당히 역동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목기운 두 개, 화기운 두 개, 목화도 비교적 강하고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은 뭐예요? 수기운은 학문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복을 나타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이 좀 붙임성은 있고 그렇더라도 인복이 특별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사라 이분이 지금 63세 된 입장에서 엄별설도 뛰어나고 귀인들도 여자도 많고 그러는데 손에 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신축대운이고요. 지나온 시간을 보면 기해대운, 경자대운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물론 성인이 돼서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대학교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고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산여주대학 나오고 그러면은 20대가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20대에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분이 37세서부터 56세까지 기해대운, 경자대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지의 수기운이 있잖아요. 이 수기운은 용신운입니다. 게다가 신약하단 말이에요. 신약한 상태에서 나를 도와주는 이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는 이 재성운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37세서부터 56세까지만 한층 돈 벌 때거든요. 한창 돈 벌 때 운이 따라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돈을 벌었어야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37세서부터 56세가 돈을 벌기에 아주 유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이때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날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63세인 지금 빈털털이라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62세서부터 86세까지 또 20년간의 운이 좋죠. 지금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빈털털이다. 이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악바리 근성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것은 이분이 인복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모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직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심은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이 사주를 또 눈여겨보시면 이 사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수기운만 없는 상태에서 두 개 두 개씩 있거든요. 금기운 두 개, 토기운 두 개, 화기운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기운이 확실한 용신운이고요. 다른 오행은 들어와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기운도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목기운이 들어왔을 때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67세에서부터 86세까지의 이민대운, 개묘대운은 수목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이 무술년이었는데 위아래로 토기운만 두 개 들어오죠. 여기서 토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2018년도가 그렇게 유리한 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기해년, 경자년,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운행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부침성 좋고 말 잘하고 이런 걸 무기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러면서 성공과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광고를 하겠는데요. 제가 사주명리학 강좌를 11월 4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씩 하고요. 총 4번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서울 강남역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